7년째 맨숭맨숭한 왁싱 경험자가 알려준다 아는 동생 손에 이끌려 부끄러운 그곳을 브라질리언 왁싱 받은 후 인생이 변했어 구라 아니고 내 몸에 그 어떤 곳의 피부보다 부드럽고 맨들맨들하며 응가하고 난 뒤에도 깔끔해 드라이기로 그 부분 안 말려도 되고 시각적으로도 실제로도 깔끔해 하지만 처음 왁싱을 받는다면 엄청 아프거든? 30분 1시간 정도만 참는다면 신세계를 볼 수 있지 몇 번의 왁싱을 받다 보면 털도 점점 얇아지고 통증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난 이제 왁싱 받으면서 잠깐씩 코 골며 잠도 자는 지경에 이르렀지 왁싱한 커플끼리 사랑하면 그렇게 좋다는데 난 모르겠다 시바 꺼 애인 있는지부터 물어봐라 키스 갈기고 130칼로리 소모하고 왔다 질문 있냐? 미안 오늘 키스 구라였어 하지만 키스로 칼로리가 소모되는 건 진짜야 우리 같은 솔로는 잘 모르겠지만 키스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준대 또한 열정적으로 키스하면 1분당 최대 26칼로리까지 소모할 수 있다고 하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키스를 하는 남편들은 평균 수명이 5년이 더 길다고 한다 아 모르겠다 난 그냥 일찍 뒤질 운명인가 연구한 놈 나와라 키스를 하면 두뇌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생성하는데 사랑이나 우정, 욕구 같은 감정들을 조절하기도 한데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살도 찌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솔로였기 때문에 잠깐 주둥이 저리 치워 이제 지문 대신 혀로 인증해버린다고? 무슨 말이냐면 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이래 지문이랑 홍채인식 놔두고 굳이 혀로 인식하는 이유는 뭘까? 혀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미래의 패턴이 있어 이 패턴은 변하지 않고 개인의 특징을 설정할 수 있지 손처럼 외부에 노출된 게 아니라 변형이나 손상에도 안전하다고 못소린 내가 혀를 쓸 곳이 이곳이라니 연구원님들 그대들도 설마 구독해주면 올해 애인 생긴다 그때 쓰라